자 여러분 오늘 장기표 선생 참 인생 역정이 소신껏 살았죠 그래도 뜻을 뭐 크게 펼쳐보지는 못했었지만 세상 삶에서 모두가 다 뜻을 펼칠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본인이 이제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밝히셨네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얼굴은 굉장히 맑으신 것 같아요 영원한 재야 장기표 말기함 투병 고백 제가 가슴에 와닿는 표현이 나라 꼴을 보면 자괴감이 든다 이 세대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그 젊은 날 악천후 속에서도 독재투쟁에 그렇게 열심히 뛰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이런 그 열사의 땅에 가가지고 전부를 다 바치고 일을 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장기표 선생께서 경남 밀량 출신이네요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고 학생운동 노동운동 제야민주화운동 일곱 차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국회에 진입하지 못했네요 뭐 아쉬움은 좀 있겠지만 또 뭐 금패치 한번 달면 또 뭐 하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대단한 그런 그래도 뭐 영향력은 상당히 있는 분이니까 정성을 들여가지고 페이스북에 본인의 그 아쉬움을 적었는데 뭐 아주 이 연배가 되시면은 80대 초반이니까 많이 담낭암 말기네요 다른 장기에 많이 전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치유판정을 받기는 어렵고 죽음을 맞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인 유불리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장기표 선생은 그래도 선거 문제에 대해서 입도 여시고 관심을 가지고 젊은 분들 격려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제도권에 들어가셨으면 조금 더 올곧게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못내 아쉬운 거죠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내가 기대했던 정치념과 정책 대안을 정립해 두고서도 이것을 구현한 정치적 토대를 구축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게 된 것이 문척 안타깝습니다 설령 그런 정치적 이런 토대를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것을 뒤를 따라와야 되니까 뭘 만들어 놓더라도 금세 허물어져 버리는 것이 세상사 같아요 그러니 뭐 그렇게 아쉬워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냥 사회가 가는 방향은 대충 얼추 다 정해져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지를 알고서 이에 맞는 정치가 이루어지면 능이 해결될 수 있었는데 아쉽다 체제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제도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정치를 통해서 이루 지고 한 걸음 더 나서 그 정치가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선거가 곧바로 정책이고 제도고 그것이 곧바로 정치인 거죠 그래서 이분은 선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깊게 가졌던 분이고 더 가슴 아픈 것은 평생 나라의 민주화와 민족통일 그리고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했지만 요사이의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그토록 열심히 노력했나 싶어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장기표 선생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산업전산에서 활동했던 연배가 좀 있는 분들이 다 그런 아쉬움을 느낄 겁니다 어떻게 나라를 그렇게 열심히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 버렸을까 이런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상부질서인 정치라는 부분들이 선거에서 좌우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혼란스러우면 그 밑에 하부질서들도 다 이렇게 여러분들 흔들리는 거죠 노사 지금 의로사태 문제도 숙가 문제뿐만 아니고 필숙가 같은 경우에는 의로소송 문제가 엄청나게 큰 문제인데 의로소송 문제가 그냥 지금 보면 한국사회에서 의로 분야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다른 사적인 그런 영역이나 공직 영역에도 너무나 강범위화 확산됐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참 만만치 않다는 걸 느끼는 거죠 아무튼 장기표 선생이 그래도 사심이 좀 없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원하고 그분 뜻을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오면 또 가야 되는 게 세상살이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 같이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 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될 것입니다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